서포터가 우디르들 올려놓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뭘 암시하는 거지? 내가 오늘 꿈에서 롤을 좀 했거든요 꿈에서 롤을 했는데 2승 8패라 한 거예요 그럼 뭔가 오늘 랭크 게임을 좀 암시하는 게 아닐까 아무튼 뭐 몸이 현실은 아니니까 아 쟤 구해왔습니다 어? 이것도 있구나 뭐가 멋있지? 아예 흰색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아 인쇄 아 네 잔액 부족이 진짜 서포터 우디르네 잠깐만 우디르님 룬은 왜 또 콩콩이에요? 아니 뭐야 이거 어제랑 느낌이 비슷한데? 그 정글 노강타 앤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어 다행이다 그래도 서포터 아이템은 샀네요 잠깐만요 근데 그 혹시 미드에 있는 건 아니겠죠? 어 뭐라라 부디르님 아 아 이 아이디에 진짜 뭔가 저주가 쓰였나? 어제도 한 판 이래서 다음 판 안 했거든요 뭔가 저주가 쓰인 것 같은데? 그 비상 비상 한 번 줍고 잠수하는 것까지 똑같아 아니 어떻게 두 판 연속 이런 일이 어 아직 제대로 못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부캐로 다시 사서 써보려고요 부캐는 아직 안 사나는데? 충전 좀 해야되나? 약간 RP 충전 좀 하겠습니다 아 꽤 비싸구나 한 2만원은 해야겠는데 그러면? 일단 2만원 결제 어 내 피같은 2만 5천원 BBQ 세트 메뉴가 질끈 자 구매했습니다 자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린한테 BBQ 선물해줬다 치죠 알겠... 아니 아니 운명인가? 본캐 다치하고 왔는데 왜 아니 다치가 아니죠 본캐돌리가 여기 왔는데 아니 우디르야 이걸 노리고 일부러 10분 컷을? 아 우리 우디르 친구가 유튜브 각 잡아주려고 아니 그렇게 기쁜 뜻이 난 몰랐네 전판 미드 받고 잠수했던 게 다 생각이 있었네 아님 말고 또 넥서스 터지는 편집을 하나요? 어 설마요 설마 이 타이밍에 막 넥서스가 펑 탑 닉네임이 되게 이렐리아 장인같이 지었네 실제로 이렐리아를 올려놓고 있네요 저 사람 이렐킹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 있을 리가 없음 미드가 뭐지? 어 야스오 다이애나? 은 아니네요 오케이 이번에는 흰색으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흰색 카사딘을 한 번 어 하얗다 굉장히 하얗네요 이거 좀 맛있네요 그쵸 이게 더 이쁜 것 같은데? 아까 그 쭉 딸기맛 카사디보다는 이게 나은 듯함 일단 isha 파밍 하죠 이 아래로 무빙 이 아래로 레이저를 아 인쇄 누누 탑 아이 바텀 버스 아하 오케이 선생님 진짜 이렐킹인데요 어 그러면 버스 받으면 되는거 아닐까요 아하 전멸 쿨하게 쓰네요 진짜 이렐킹이면 버스 좀 받자 상대도 아껴놨던 부패물약을 다 먹으면서 사인을 미는 모습 이걸 미리 쳐두고 땡겨서 이걸 평타로 먹고 대포도 평타로 먹고 그것도 평타로 먹고 W 평타로 먹고 잠깐 기다렸다가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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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평타 아하 오케이 오 저 궁모션 처음 봐요 오 이거 좀 예쁜데요 와우 오 이거 좀 느낌 있는데요 오 바텀 네이스 좋습니다 왕관 가야겠다 오 까비 오 좋은데요 바텀 뭐야 빅토르 저거야 호시 쨍고는 못왔네 호시 쨍고는 못왔네 가버렷 자봉 아 어 안맞았구나 아니 맞았나 맞았네요 맞은줄 알았는데 안맞은줄 알았는데 사실은 맞은거였음 미안해 미안해 빅토르야 그러지마 샘 아 미안해야겠는데 지금 안가면 갈시간이 없다 사네이브 포기하죠 한 300원 손해본거 같은데 느낌상 탑 더 주죠 어우 아파 어우 아파 네 오 안되나 이거 사빙 그냥 빼는게 나왔겠다 오? 하하하하하하 아 네 잘봤습니다 아이고 빅토르가 아이고 빅토르가 아이고 딸려온 어 바드까지 아이고 이런일이 어우 좋았습니다 아 아파 이게 안두고? 대박 W 너프가 아니었더라면 너무 아쉬운데 이번판 진짜 1인분만 해도 이기겠다 팀이 다 잘해서 아니 바텀이 아펠리오스 6킬 이거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소리가 좀 예쁘긴 하다 이 스킨이 오네 숨만 쉬면 이길거 같은데? 하하 반대로 빅토르는 숨만 쉬면 지겠는데요 뭔가 해야되지 않을까요? 빅토르님 우리 팀이 굉장히 많이 이기는 중 오네 빅토르가 뭔가 내려간거 같죠? 가는 중 오까비 아하 오케이 이건 뭐 안될듯함 어 네이스 어허 어 역시 이렐킹이다 잘하네요 아 오까비 터넌이 나갔는데? 나도 뭘 못해줘요 트래쉬님 아하 오케이 뭐가 되네요 아하 오케이 만년설이를 갈까? 만년설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년설이 가는 기준은 뭔가요? 만년설이가 좋아보이면 갑니다 잡텀을 붙어주는게 제일 낫겠는데? 잡으랴? 잡으랴? 안되거든 가텀 가주는게 나을듯함 안좋아 다이앤은 왜 8킬이야 하하하 어 좋았네요 8킬인데 제압골드가 안붙네 자보 소리가 좋다 뭔가 착착거리는게 괜찮은데? 하하하하 돌풍 이지리얼 근데 돌풍밖에 없는 이지리얼이야 아니 바텀에서 대체 무슨일이 어네 미안하다 이지리얼아 너도 먹고 클게 나도 먹고 살아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미안합니다 네 아 아 아파 뭐야 이거 돌풍 이지리얼? 이거 히트네요 아삐전 뒷 돌풍을 뭐하네 까비 GG 여기 미국 서버인가요? 한국인 손? 하하하하 한국인 손? 하하하하 전 이미 말함 세 명은 어디임 손흥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왜 다 영어 쓰는거야 얘들아 여기 한국 서버잖아 한국 서버 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